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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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저산 시작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 곧 봄이 오구나 봄은 찾아왔던 만원 세상사 쓸쓸 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 일러니 오늘 백발 한심 먹으나 대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 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품을 안겨 건들 쓸때가 있느냐 품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니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방 초승화시라 옛부터 일러일 고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활로상풍 풍뿌라는 해도 새저 하늘 개를 고 피해지가 않는 황구 달풍도 뜨거운 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황구간 저 찬 바람에 백설만 벌벌 희날리여 백설만 벌벌 희날리여 부정세원은 덧없이 글러가고 이래 청춘도 같이 한번 늙어지면 다시 청축원을 건너려보라 어바세상 은님네들 이내 한말 들어서 인생인부터 다 백년을 산다고 해도 평든 날과 잠든 날 걱정은 심 다 지어면은 단 사십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은 그 길을 오나 어디까지 하셨어? 어디까지 배우셨대요? 다 나가셔 버리네 마 아니에요 어디까지 하셨어? 제절기를 굽히지 않는 까지 한국 그 안 거기까지 한 거 아니에요? 한국 단과장 가셨어? 응 제절기를 굽히지 않는 광국 달풍도 같은 거 가을이 가고 시작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겨울이 돌아오면 낙모간 전찬 바람에 백설만 백설만 포옹 폴어 히나 알 히어 펄펄 아니야 백설만 펄 그렇게 힘 펄 펄 히나 알 히어 백설만 펄 펄 펄 히나 알 히어 그러니까 펄펄이 두 번째 박에서 시작돼요 백설만 백설은 열 번째 박에서 시작되죠 백설만 펄 펄 펄 히나 알 히어 백설만 시작 백설만 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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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이 네번째 박에서 시작되어야 돼 월, 흘백, 세, 흘백, 백은 여섯번째 박에서 시작되고 월, 흘백, 세, 흘백 기억이 끝나는 데는 8박에서 맺어줘야 돼 월, 흘백, 세, 흘백 이렇게 시작! 월, 흘백, 세, 흘백 천, 찌개, 백은이 천, 찌개, 백은이 월, 흘백, 세, 흘백 이렇게 시작! 월, 흘백, 세, 흘백 천, 찌개, 백은이 이렇게 시작! 월, 흘백, 세, 흘백 천, 찌개, 백은이 버시로, 버시로 나 도망 왔다가 가려거든 부정, 부정, 부정 부정 세월은 시작! 부정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 아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청춘어 너건 어려워라 다시 청춘어 너건 어려워라 어디부터죠? 황국탈풍도 겉으로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시작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그렇지 탁무관 전 찬 바람에 백설만 시작 탁무관 전 찬 바람에 백설만 펄펄 귀날리어 펄펄 귀날리어 Cardigan 시내리어 그 quiet 생애가 펄펄 가라 펄펄 펄펄 전직의 백원집 월백 설백 그러지 전직의 백원집 그러지 모두가 백바리 버시록 나 모두가 백바리 버시록 아이고 잘하네 나 부정세월은 덧없이 흘러가고 부정세월은 덧없이 흘러가고 이내 정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은 이내 정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은 다시 정춘 너 건너려 보라 다시 정춘 너 건너려 보라 너무 잘하시는데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그렇지 낙무간 천찬 바람에 백설만 낙무간 천찬 바람에 백설만 펄 펄 펄펄 휘날리 펄 펄 펄 휘날리 이 여운 세 개가 되고 보면은 이 여운 세 개가 되고 보면은 월백 세일 백 천재의 백 언니 월백 세일 백 천재의 백 언니 모두가 백 마리 버시로 나 모두가 백 마리 버시로 나 부정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고 부정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참 번 늙어지면은 이내 청춘도 아참 번 늙어지면은 다시 청춘을 건너려오라 다시 청춘을 건너려오라 아아아 너무 잘하는데 그지? 요것을 많이 안 나가는 이유는 저기를 해야되니깨 노정기를 해야되니깨 많이 안 나가는 것이예요 이거 배워보려면 지금 당장이라도 싹 다 배워보라 근데 그렇게 하면 뭐디요? 안그러요? 시간도 많은데 그치? 아 그리고 이렇게 완성도 있게 배워보려요 오늘은 그냥 조곤조곤하니 예습들을 얼마나 했던지가 아주 겁나 잘해 부른게 나 그냥 맘에 쏙 들어 오늘은 배워방이 무슨 날이죠? 오늘은 무슨 날이죠? 노정기 배우는 날 노정기 전에 뭐가 아니라 있는데 오늘 뭘 하고 있어요 아니 오늘 낮부터 먹어보라가지고 큰일났어요 탁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얼굴이 뽀개 또 저기 하모니카에서 노래까지 하던데 올해일날부터는 또 댄스를 배워한다는 이거 정말 화장할 일이지 댄스여 살 빠지고 좋지 아니 이놈으로 화장할 일이야 자꾸 늘어나 이게 너는 그렇게 손해를 그렇게 질러볼게 좋으시네 오늘 소리 노래 부를 때 그냥 막 노래 막 질러버렸어요 막 질부려야 해요 지금 소리 터지네 막 터지고 너무 좋아 그래요? 그렇게 해야돼 그럼 소리들이 그냥 뭐다 완전 자신감 100배야 노래교실 갔거든요 오늘이 세 번째인데 노래교실이요? 우리 하모니가 끝나면 바로 노래교실이에요 네 그럼 막 목소리를 질러버렸더니 머리가 띵 하더라고 근데 막 목소리가 나오더라고 그럼 나오지 그치 오늘 호남가 하시는 날씨 오늘 호남가 오늘 호남가 이따가 이따가 이제 가가지고 뭘 봐서는 멀서는 멀서는 한번 해봐 만창 한번 해보래요 한번 해보래요 한번 해보래요 그래야 늘어 늘어 보고 보면서 해 쳐봐 그래야 늘어 사찰가 한번 나와봐 응 사찰가 내가 하고 내가 기회를 한번 줄게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시작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생각 달리AY 나 김 Tyson 나 내가 설 이 greeting 날 띄럴 펄랄 energía 흐흐흐흐흐 이건 뭐 시계가 태극 пять 이건號 활볼 귀나 밝히여 그의 근세계가 태고보면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세개가 되고 보면은 월홀 백 세일 백 천직의 백원집 월홀 백 세일 백 천직의 백원집 우두우우우 뼈갓 affecting 해버릴라라 왓홀 백 우두 stoked 왓홀 백 ный его 흐흐흐 뼈 뼈 kten Со و demonstrate bend 십 머리 temporal 던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너무 반해. 너무 가라기 반해.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너무 많이 가라기 반해.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러면은 사찰과 처음부터 거기까지 하고 호랑가를 좀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노쟁기로 들어가 계십니다. 이산저산 시작! 이산저산 꽃이 피니 하나 둘 셋 분명꼬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던 맘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이 봄은 이러니 오늘 백발 한심모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 건들었을 때가 있느냐 고마웠다 가려거든 가버라 니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승하시라 옛부터 일러일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상풍 요란한 해로 제절로 굽히지 않는 황국 달풍도 뜨거운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황국 한천 참 바라비 백설만 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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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른 세계가 되고 보면은 월백, 설백, 천지의 음지 모두가 백, 아니 깊으시롯다. 문양세월은 전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한참 번 늙어지면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완전 잘해 번지네. 그러면 모처럼 만에 우리가 제비 노정기를 들어가서 매짐을 해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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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